혹시 송은희씨가 보실때는 최윤수 셰프님의 퍼포먼스가 강하잖아요 혹시 뭐 남편분이 나중에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딱 꼴 뵈기 싫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셰프님은 알지만 그게 그렇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소금을 거기다 떨어트리잖아요 다녀가 해오셨으니까 근데 잘 배우지도 않은 분이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하면 저 일단 꼴 뵈기 싫든 뭐 좋든 그냥 일단 챙기고 얘기하고 좋은좋은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